말을 한번 해보고요. 그리고 시나리오를 답변을 한번 보세요. 그리고 나서 아 비슷하네?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.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 상관없지만 이 단어를 꼭 써야 돼. 이 문장을 꼭 써야 돼.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너무 큰 거를 잃어버려요. 너무 사소한 거를 집중하면. 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가끔 이러세요. 저는 아예 문장으로 외우지 않으면 전혀 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. 그런 분이 있어요.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문장을 외우셔도 좋은데 목적을 갖고 외워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? 그러면 대부분 아 그 사례 말해야지 생각하고 출발은 잘해요.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. 그래서 이상한 데서 끝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. 입사 후에도 저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조직의 잘 조화를 이루는 사원이 되겠습니다. 이런 목적을 말해야겠다까지는 가야 이게 물 흐르듯이 연결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어떤 큰 흐름을 먼저 보고 문장을 정해서 외우세요. 그리고 많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긴장되는 상황에서 해봐야 이게 진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알 수 있겠죠. 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외워서 연습을 하다 보면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요. 네. 그리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조금만 꼬으면 그걸 그대로 응용한다는 게 또 많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말은 많이 하면서 내가 뭐가 생기냐면 아 이런 문장을 써도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자꾸 키우는 게 면접의 스피치에서의 자신감이거든요. 그래서 외우지는 않으셨으면 외우면 또 우리가 외운 티가 나고 또 딱딱해지니까요. 자. 그리고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. 네. 우리가 혼자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잘 안 하게 돼요.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면접장 가면 옆에 지원자 막 목소리 크게 하는데 여러분 목소리 크게 안 할 것 같아요. 나도 해야 되죠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연습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내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뭔가 이렇게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이런 행동이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. 불편하면 당연히 불편하게 보이겠죠. 네. 그래서 목소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내가 시선은 어떤지 또 표정은 어떤지 목소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받고 혹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비디오 우리 핸드폰으로 충분히 촬영할 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목소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마음이 없을까요? 당신은 어떻게 말하는지 이것은 어떤지 목소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마음이 없을까요?